안녕하세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황교백입니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대상을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한 장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편이에요 기다리는 건 아니고 해석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죠 그 작품의 내용과 상관이 없더라도 뭔가 다른 이미지나 다른 스토리 생각나게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좋아해요 제 작품을 보는 분들도 다양한 상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주섬 프로젝트는 좀 더 큰 섬을 촬영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의 내용이나 방향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한계를 아나로크한 장식이나 코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라면 어떤 것이든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